전세계 성인 43% 과체중상태 비만은 영양실조의 한 형태이다.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국제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WHO가 최근 의학저널 랜시세 실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성인 8억 7,900만 명과 어린이 및 청소년 1억 5,900만 명이 비만 증세를 겪고 있으며 이는 199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인구는 4배 가까이 증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WHO는 비만을 단순히 체중 문제로 보지 않고 영양실조의 한 형태로 분류한다. 이는 과체중과 비만이 단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불균형에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북미, 중동, 카리브해 섬나라, 아프리카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저체중과 비만 모두가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WHO 사무총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생애 초기부터 성인기까지 이르는 전생에 걸친 비만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만 억제를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국제기구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WHO는 비만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모유수유를 장려하여 어린이의 초기 건강을 보장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시금료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지방, 설탕, 소금을 함유한 식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양성분 표시 정책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생활 방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 교육기관, 보건정책 결정자, 그리고 개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WHO의 분석과 제안은 전 세계가 직면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비만 억제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고 영양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 세계적인 비만 증가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비만으로 돌아가고 싶다.